교육사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오늘의 제1차 평양과학기술대학 국제학습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전체 토론회 참가자들이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누리며 국제학습토론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전체 참가자들에게 사회를 표합니다. 박수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번 국제학습토론회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세계를 개최해 나가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였으며 교육과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조를 가입 중 강화해 나가는 좋은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outreach overseas, Kiri, and foreign guests, homelands, and friends present here for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on its主 wim nice days of the support. 힘이 많죠.